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희는 바람취러.. 야 너랑 나밖에 안 가냐? 예 제 브이로그에 출연한 김승민씨입니다 앞둑 보니까 승민이와 데이트를 가게 되었어요 네 저희는 지금 가든스 더 베이 더 베이 가든스 바이 더 베이 갑니다 와우 야 얼굴 초점이 안 잡혀 와 너무 예쁘네 와 야 맥도날드가 있어 제가 좋아할 감성이란 사진을 그거 찍어야 되고 찍어주세요 야 후레쉬 터뜨릴게 상관없어 자 하나 둘 셋 반시 찬스로 하자 와 갬성 있네 소레씨 안 터뜨린 게 낫다 봐봐 좀 어둡긴 한데 좋아해 야 나도 찍어봐 왜? 아 근데 이거 왜? 넣어야 돼 비카츄가 나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청주ves 감성 폰 이 칼 와 미쳤다 약간 비에 젖은 냄새도 너무 좋다 뭐 찍냐? 와 진짜 잘해놨어 그니까 와 와 이게 뭐야? 와 진짜 여기 지구가 아닌 거 같아 여기 앉아서 멍 때리고 싶다 와 갑자기 이렇게 불꽃놀이를 지금 우리는 맥도날드로 향합니다 과연 싱가포르의 맥도날드는 어떤 맛이 있을지 저요? 오 야 다리 너무 예쁘잖아 다리 너무 예뻐요 지금 싱가포르 공연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싱가포르 공연을 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그걸 보여주고 싶은데 기다려 이 다리 오늘 끝나고 바로 한국 가요 연진 씨는 옆에서 주무시고 투육비트 도로 자연히 공연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싱가포르 입니다 싱가포르도 역시나 덥군요 이렇게 핫한 도시들을 많이 고쳐가고 있습니다 친구한테 엽살을 보냈다고 사진을 찍었는데 우연히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깨 잘 나왔는데 근데 이제 어깨선이 너무 잘 보여가지고 어깨선을 잘라서 스테이 딱 보여줬습니다 별로 야하지 않죠? 앙큼하게 나왔다고요? 아 그냥 원래는 더 앙큼한 사진이거든요 원본은 저는 스테이와 함께 근처에 있는 포켓몬을 같이 잡았습니다 옛날부터 같이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쉬운 방법도 있었네요 여러분 다 같이 포켓몬 구합시다 스테이도 잡았을지 한번 볼까? 다들 많이 잡았네요 다 같이 잡았다고 같이 했다고 그래도 스테이랑 같이 잡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중요하잖아요 요새 저의 삶의 낙이라 해야 되나? 닉슨은 가끔씩 들어오고 민우는 글러먹었고 마음이 아파요 저 친구 볼 때마다 방금 싸책을 끝났고요 숙소에 대기실에 들어왔는데 대기실.. 자 싸책을 끝났고요 이제 와서 대기실에 왔는데 대기실 와가지고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 지금 칠리크랩이 맛있는 게 나왔다 그래서 지금 먹을까 안 먹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 아까 점심.. 지금이 점심인가? 고민하지만 지금 점심인가? 그러니까 지금 아침이랑 점심이랑 경계선이 너무 짧아가지고 지금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먹을 거 말고 할 땐 먹으라고 그랬어 형이 내 마음을 알아? 형이 나야? 야 네 마음까지 알아야 되냐? 헐.. 오.. 네 마음까지 알아야 되냐고 나도 네 마음.. 나쁜 남자야.. 나쁜 남자야.. 이거 또 밈 되는 거 아니야? 뭐? 뭐 이게 밈이야 밈.. 밈.. 야 이게 뭐 밈이냐고! 저 이런 거 들으면 안 돼! 현진아! 들려! 오케이 여러분 품질 보증 노이즈 캔슬링 핸드입니다 여러분들 필요하면 말씀해주세요 저 이거 말고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사주세요 하지 마시고 내가 싱가포르 와서 뭐 있는지 알아요? 디테일 같았지 아! 형이 그냥 나를 웃긴다 형이 그냥 나를 웃긴다 내 기분이 웃긴다 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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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랩 크랩 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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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랩 크랩 나의 얼굴이 그냥 너를 웃긴다 정말 웃기구나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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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랩 크랩 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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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랩 크랩 빨리 와 칠리 크랩 먹으라고 해 빨리 와 칠리 크랩? 같이 먹으러 갑시다 공연을 하는데 이제 막 족제비 이런 건 아니야 그냥 다 밀가루 보이 그냥 밀가루 그것도 있었고 그냥 밀가루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써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난 그냥 밀가루가 됐구나 밥 보이랑 과자 먹었습니다 과자 먹으면서 진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게 오네요 밥 보이 우리 공연 끝나고 뭐 먹는지 알아? 칠리 칠리 크랩 아니지 아니야 이게 뭐? 아니야 아니야 또 뭐 하려고 그랬지? 응 하려고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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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궁금하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해줘 아니야 빨리 뭐 먹는지? 오늘 끝나고 뭐 먹지? 오늘 끝나고? 어 칠리 칠리 크랩 크랩 칠리 크랩 칠리 크랩 재밌었다 오케이 인정 형 인정 뭘 봐 떨어져 그냥 가 아 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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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할게 안 할게 간단하게 꼭 버려도 볼 가랑 볼도 안 돼? 가 이마 안 돼 정수리 안 돼 손 정수리 할 수 있어? 응 의아해서 편집해주세요 의아해서 편집해주세요 나는 근데 뽀뽀하는 거랑 받는 거야 딱히 그건 없는데 해봐 아 진짜? 아 자연스럽는데 안 넘어가 나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사람 아니라 야 너가 나보다 무겁긴 하지 안 할거네 what are you? 뽀뽀한 내 머릿속엔 분명 있는데 가족끼리는 퍼뽀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너는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 accomplished 나는 스테이를 위해 사는 거니 형 무슨 나는 몸을 나는 인마 네가 나 인종식전에는 뽀뽀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 아 아닌데? 나는 아티스트인데? 기예 이 저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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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반대쪽도 바꿔 너무 잘생겼습니다 앞에서 썩 손을 치고 계시는군요 미스테리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야지 많이 기대해주세요 바란 눈을 알아서 바란 눈을 알아서 자유롭게 자우 그쪽에서 좀 더 앞으로 가면 돼? 안 되잖아 할 수 있다니까 자유롭게 자 자 자유롭게 근데 야 그 길은 맞아 자유 자유 자유롭게 자유롭게 왜 이렇게 감사하네 이거 아니 길은 맞다니까 자유롭게 아 진짜 미치겠네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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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롭게 하나 둘 마지막 하나 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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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싱가포르 스테이 저희가 너무 핫했고 기회가 된다면 다시 싱가포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요 안녕